안녕하세요! 오늘은 쌀가루를 한번에 넣어서 마요네즈 쌀가루를 한번에 넣었어요 버섯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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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계란 소금 매운 참기름 소금 소금 사진볶음 꺼내야 아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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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여 고춧가루 노을수 고춧가루 아... 아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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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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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